안녕하세요 당진아재 입니다 이번꺼는 또 대구에 48 볼 때 천하트 네요 이동 x 사장님 겁니다 이동 x 사장입니다 자 갑시다 전기자전거 만들기 키트 전기자전거 당진아재 천하트면 속도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죠 우리의 뭐 속도 제한 자체가 없어요 천하트 알리 가격에 천하트 와 완전 싸게 천하트를 해서 날라다니고 언덕도 좀 타고 오 26인치라 제일 무난한 케이스라 마음에 듭니다 아 암! 취랭! 취랭 애 다 빼고 자 1 2 3 4 그래서 무릎밥 침대로 좀 쓰고 26인치 천하트 으아아아아 꺼내면 닦아 오늘 천하트가 2대가 나가네요 오늘 1000W가 인기네 여름에 더워서 시원하게 타려고 그러나 자 일단 1000W를 48V에 1000W 또 1000W였는데 또 1000W네요 일단 1000W가 카세트가 아니고 얘는 이제 일반이기 때문에 한 요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보셔서 한번 넣어보면 와샤 풀어야 돼 얘를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대구로 갑니다 대구 대구로 가서 멋지게 전기자전거가 되라 프리휠이죠 프리휠 이것도 앞바퀴네 1000W도 앞바퀴네 오 이거 미쳤다 프론트 야 1000W 앞바퀴네 이거 신기하다 잘못왔나 진짜 1000W 앞바퀴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진짜 1000W 앞바퀴인가 어? 진짜 앞바퀴네 와 잠깐만요 프론트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 진짜 1000W 앞바퀴구나 야 1000W 앞바퀴를 시켰다고? 원래 1000W 뒷바퀴만 시키는데 앞바퀴를 26인치 맞죠? 1000W 앞바퀴 이거 주문서 확인 좀 해 봐야 돼 맞는 거 같아요 아 저번에 상담할 때 아 저는 앞바퀴 넣을 거예요 1000W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 프론트 맞네 프론트 26인치 1000W 앞바퀴를 시키셔 가지고 날라 다니실라 그러시는가 보다 자 계기판 꺼내고 파츠 센서 변형 안가고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꺼내서 확인하고 동작 여부 잘 틀고 일단 다 필요 없고 LCD 5 계기판 꺼내고 LCD 5 계기판 꺼내고 매뉴얼 여기다 넣어주고 확인했어요 1000W 컨트롤러 묵직한 거 갖고 와서 넣어서 확인해 봅니다 참 먼지가 많아서 비가 많이 왔죠 요새 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요새 장마철이라 그런지 그래서 오고 끝나고 한참 더워질 때 신나게 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맞으면서 천하 때는 바람 많이 때려 맞으면서 대구의 강변 이런데 가면서 바람 쐬고 돌아다니고 출퇴근할 때 사용해도 되고요 멋지죠 가성비로 전기 자전거 만한게 없는 것 같다고 이동수단에 그죠? 자주 쓴다면 조금 또 좋은 겁니다 좋은거 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? 천하 뜨니까 그냥 버거 하하하하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켰고 대구로 가죠 48V 26V 천하 뜨 압박기요 돌아가라 전압이 최고 낮춰놨어요 그래서 완전 풀토크는 아닐거에요 조금 올라온다 쪼아야되겠다 못 올라오게 천하 뜨가 좀 다르네 나중에 나중에 앞바퀴가 많이 좀 후달리면 토크암을 장착하세요 토크암 토크암 장착해서 토크암 뭐냐면 앞바퀴 지지할 때 쇠 보강시켜주는거에요 해서 하시면 좋고 잘돌아갑니다 당진하자였습니다 이거 대구에 올라온다 올라온다 대구에 갑니다 26인치 천하 뜨입니다 자꾸 올라올라 그래가지고 타고 올려올라 그래서 너무 박싱이는 못돌리겠네요 전압을 제가 10V 더 올리면 더 빨리 날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당진하자였습니다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